싸울 때도 사투리로 싸우고 그랬어? 아 흥구랑은 사투리로 싸우지. 그러면 한번 여기서 싸워봐 니네. 대구가 세지 그래도. 저기 팝콘 준비하셨는데. 대구가 세, 사투리는 대구가 세지. 아니 우리는 그냥 거창에 그런 단어들로 그냥 말해. 우리는 그냥 막 야 거창에 서울랜드 없잖아. 말하지 마라 입에서 떼 나온다 말이야. 말하지 마라 입에서 떼 나온다 말이야. 야 떼 나온다 말이야. 아니 되게 잘 처벗긴 하네. 내가 입나에서 떼가 나온다 말이야. 이게 뭔지 안 들어. 야 나도 경상적인 사람들 입에서 1라운드로 얘기를 안 하거든. 아 대박이야.